1,2,3,1 5,2,3,1 자 펩보기 가겠습니다. 한 2400개 정도 될 것 같애요. 마일리지S 찰 때까지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편화님 건데 오래간만에 열혈 버프 열혈 버프 한 번 가보자. 자 갑니다. 자 이분은 펫이 이유도 없구요 하이크도 아까 보니까 몇개 있는지 잘 못봤는데 많이 없는거 같고 펫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좋은거 나와야되요! 자 골칸 한개 첫번째 열을 버프지 한 번 더 가요! 골칸 한개 두개 두개 첫번째 안돼요 나와야되요 애니 두번째 안돼! 큰일났네 첫번째 두개 뽑기에서는 안나왔습니다 아 아 얘를 디버프 아직 아닙니다 마이오지에S까지 있기때문에 에스찬스도 하나 있고 철대도 하나 뽑아달라구요 철태도 하나 뽑고 자 4성 합성 갑니다 합성으로 좀 나오자 제발 좋은거좀 아 까네 에스 유가 보여요 벌써 안되고 4성들 합성하실거죠 합성 합성 거의 요즘에 하니까 합성하시겠지 5성 합성 갑니다 푸가 갑자기 왜 나와 야아아아아아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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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 제발 아 큰일났다 노골카 하 단일 뽑기로 갈까 하 단일로 갈까 아 고민되네 한번더 해보고 안나오면 단일로 가잖아 제발 오 자 두개 자 첫번째 아 에웅 두번째 오픈 제발 서리 아 에리 개빡치네 웅통이 이루어야겠습니다 아 우리 팅추 반갑습니다 아 우리 팅추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열을 버프있다고 해도 열을 안달거잖아 아 으 으 으 으 합성 갑니다 제발 합성으로 먹자 제발 으 으 정 생 아 아 다시 합성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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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꿔 꿀꿀 꿀 꿀 두개 와 싸링 두번째 야 풍속 야 한번더 아 한번더 골카우 세개 좋다 무조건 나온다 여기서 오픈 첫번째 와 쥬시 두번째 이야 비비 마지막 어우 잡고서야 어휴 어휴 틀났네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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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열을 달아주세요 어 어 왔어 왈도 갔다구요 가자 당연히 당연하지 자 곧 있으면 마일리지 찹니다 이분 마일리지까지만 먹는거라서 이야 꿀이 이야 일단은 세나펫 예 이분 즉사방대 한도 안했나 개이득 인정 즉사방대 한도 안했나 개이득 인정 오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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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갑니다 우예 개이득 비어 왈 왈 왈 바이끝까지 열혈 버프 실화 열혈 버프 실화 개이득 연타 세라비 두개 열혈 오세요 5성 합성 갑니다 3회사 가자 3회사 가버리자 아 노트 오세요 2회사 크리 5.5성이었네 어 크리 1마리 너뛰우면 6성이네 자 가요 눈속 두 번은 오지네 3월에 안올라 그랬는데 아 아 자 골카 이야 세개 첫번째 아 존슨이 두번째 왔어요 왔어요 유가 왔어요 아 크리나와도 개이득이 구애 육성되고 바이크 나와도 5.5성 3,2,1 오픈 가요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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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l 왈 왈 왈 왈 왈 왈 왈 왈 누구같은거 나오면 거의 뭐.. 오늘이 생일해야지 뭐.. 자 4성 합성 갑니다. 가요~~ 김튜브아이 가요~~~~~ 아 세리 자 5성은.. 아 이거 안되요? 이거 하실래요? 이거는 이제 주인이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인이 선택하세요 Geg 거우는 뭔데? 아 고우 자 가자 5성 합성 갑니다 자 80% 하신다고 합니다 제발~~ 아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C 5성들은 몇 개 모였나? 자 마지막 이제 마일리지 까고 마무리할게요 마일리지 1 플러스 1 S 첫번째 S 가요 가요 리처드 리처드 몇성입니까 6성 아니면 이득이구요 자 마지막에 S 이야 델론즈가 나오네요 이분 델론즈 오지게 좋아하시는데 이야 델론즈 빤데 이분 축하드립니다 게이다 오 5.5성이에요 아 52에요? 어 알겠습니다 예 안뇽 자 패폭기 갑니다 3천개에요 3천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쏘면 틀어주면 아우 인정 자 가요 오늘 좀 많이 터진다 그러던데 어 오늘 누가 나한테 저녁에 많이 터지겠네 이소리 하던데 풍이 터지는건지 아니면 워더 터지는건지 일단 두고봐야 알것같고 이야 지렸다 2개 좋고 첫번째 이야 6세바벨 10개폭기 좋다니까 쏘루에 자 바로 유나물 레전드 왠 가요 이어 왈 왈 왈 왈 게이들 두번째 아밍 1인 게이들 나머지 8개는 다시 뽑기로 갑니다 섞으면서 갈게요 첫판만에 바로 1인 사자라구요 알겠습니다 네 저사랑 사자는 어떻게 힘든데 공부해 올게 아 아 아니 자 일단 합성 진화하고 합성 뭐야 2성을 안나왔었네 대박이네 진짜 4성 4성 합성 갑니다 붕서양 블루왕 여러분 왜 합니까 4성합성 다시 한번 갑니다 4성도 합성 할거죠 찌찌찌찌찌찌찌~~ 찌찌찌찌 오케 5성합성도 바로 한다고 하네요 오센 합성갑니다 야아아아아아아 정생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2500개 자 홀카 이야 두개 좋습니다 잘나옵니다 역시 전역에 잘나오네 첫번째 아 하지만 정생 두번째 이야 나왔어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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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스리 포 1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오 1위는 5속 만들었다 1위는 황기럽이라 뭐야 오 2마리 지뢰옵 어 왜 히야 오 도났어 5군 아 꾸엥 꾸엥 이제 바라곤 나머지 세개 요걸로 갑니다 이야 안나오구요 여기서는 자 진하고 합성 가겠습니다 지금 뒤에분들도 많이 바뀌셨는데 최대한 빨리하고 갈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추천과 즐겨찾기도 안하신분들 있으시면 한번씩 제거해주시구요 일단은 1인만 2마리 주인이 원하는 핏이 뭐지 근데 마 주인 1인만 2마리 1인 빼고요 아 다 있습니다 뽑아줘도 난리네 2행뱅 뽑아줘도 2행뱅이네 아 어찌렀네 자사사 합성 갑니다 제발 고리고리 라구리 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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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빙인데 찾아서 악성 갑니다 제발 고리고리 라구리 게굴 게굴 뭐야 라구리 연탓이라고 다시 뽑을게요. 마일리지 A 합니까? 저 일단 하나는 나옵니다. A로 한다고? 일단 A부터 깔게요. 아니다. A받고 올게요. A상자 3, 2, 1, A! A 하나 주면 나중에 하나 들어옵니다. 예, 하나 들어와요. A 가야치! 어우, 자아. 스파이크 게이드. 낀가? 총을 풀리면 마치 50 찍어야지. 게이드. 50 이득. 예, 48 이득. 다시 갑니다. 1개 더 주는 사람도 있고 안주는 사람도 있고 안주는 사람도 있고 안주는 사람도 나중에 줄겁니다. 설마 뭐 마일리지 상자 떼먹겠습니까? 걱정하지마. 골카! 골카! 이야, 우와! 골카 3개? 오졌고. 첫 번째. 아, 벨! 두 번째. 이야,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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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풍선이 형. 이야, 3개 잘 안 나오는데. 나머지 3개 여기서. 여호! 여호! 내가 루비 다 쓰는 건가, 이거? 주인은 루비 몇 개 남겨야 되죠? 다 간다고? 알겠습니다. 처음에 몇 개 왔는지 몰라가지고. 나뭇이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갈게요. 4성. 합성 갑니다. 대변인들이 많네. 공댕님 왔습니다.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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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곤! 다시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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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네. 제발! 비빙! 자, 5성 합성 이어서 바로 가보자. 하성에서 안나왔고, 5성에서 하나 나오면 레전드. 자, 현재 1인 5성 만들었거든요. 자, 1인 6성 만들까요? 합성 갑니다. 제발! 짜짜짜짜짜짜.. OLD 아니기. 아니기 자 다시 봅자 뭐냐 쟤네 또 자 다 같이 갑니다 이러면 원래 육성이라고? 그러면 육성으로 사은팬 만들면 되지 왜 이야 골카는 그래도 하나씩은 계속해서 나오네 오픈 아 벨 자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제발 오 골카는 계속해서 하나씩 나오네 두개 첫번째 아 까렌 두번째 아 왈 왈 왈 왈 나빙이 면해줘달라고? 오 잉 조심 자 자 그러면 칼은 저주세요 어우 길원 구합니다 네 길드 많이 좀 길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디위원 적어서 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면접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3000개 3천개 4성 합성 갑니다 4성 4성 합성 4성 합성 합성 갑니다 다시 한 번 4성 합성 제발 리 호 4성 5성 합성으로 제발 레전드 가자 거의 마지막이야 거의 5성 합성 마지막 힘들다 힘들어 파이크 4성 하나만 근데 이번에 안나오는데 확률어 인정? 마이오 1풀 1이라 그런가 왜이렇게 안주지 아! 드디어 노골카 한번 나오네 자 100개 갑니다 나머지 사라 뿌리 이야아아아 과마귀 마무리 하하 자 이거 합성으로 가야되네 아니 1인만 나오네 오늘 더웠는데 물에 오늘 추웠는데 서서 합성 갑니다 제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JOHN 의심 1...2마리 마무리하네요 뽑기 갑니다 루비 4X500 아래 Nintendo 펫뽑기 1,200개 갑니다, 1,200개 난리 S까지 아이스피드 S 까드릴게요 아, 뭐냐 이거 자리가 하나도 없냐 뭐야 이거 자, 5성 합성 갈게요 5성 합성 할거지 5성 4성 합성 할거지 합성 갑니다 합성부터 먼저 갈게요 한 번 더 되나? 5성 합성 갑니다 여기서 그냥 레전드에요 바로 끝납니다 꽝 가라고 야, 6성도 되는데? 이건 어떡해 이거 대박이다 이거 어떡해 야, 이거 대박이다 6성 합성 스피어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6성 꽃님 오모리님 100개 미쳤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리얼 감사합니다 킹비터 챙겨줄게요 우리의 아, 1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킹비터 챙겨줄게 꼭 고맙습니다 한 2개 챙겨줄게 여여여여여여 합성 갑니다 6성 합성 처음 해봐 제발 매礼ㅏ요 아, 레전드 찍을 뻔했는데 가비 오 알겠습니다, 벨코즈 다 챙겨줄게 오케이 이케 두개 챙겨줄게 2개씩 챙겨줄게 자 이제 뽑습니다 광고 보고 오게 하면 안되지 알았어 알았어 남아 미리더 아! 오우 자 일단 한개 첫번째 너는 뭔데? 너는 뭔데 달라고 그러는데? 자 한번더 가요 자 마일리즈에스 찰 때까지 오우 다행히 일단 하나만 나와있고 한번에 바로 제발 예 dengan 와유와유 오케이 나도는 다 나도야 마음같아서는 다 주고싶지 꽃게월 엄청나게 났네 약한 데가 없었는데요 다 털었어 전장도 좀 잘 띄워줄게요 무모님꺼 잘 띄워야돼 차기열열이기 때문에 차기열열 잘해줘야지 차서 합성갑니다 제발 리후 사서 아닙니다 위케님 하고싶은데 가세요 차서 합성갑니다 오공댁 저번에 인기 좀 많았어 유튜브에서 쫙쫙쫙쫙쫙쫙쫙 뽑을게요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펫좀 좋은거 이건 안나왔고 마지막이니까 제발 이야 개망했다 100개 먹튀 먹튀 지려버리네 자 일단 마일리 에스 채워볼게요 에스만 채워볼게요 펫포키 개망했네 펫포키 합성만 하고 패스 까고 네 할게요 매일 상업이랑 푸유있으면 행복하다고 나 둘 다 있는데 둘 다 있어서 그런가 행복하네 대반 사목 중독 3번 대반 사목 중독 3번 대반 사목 중독 3번 아아 치 추가입장 안하세요? 추가입장 조금만 한번 나오는데 자 올리고 솔직히 룩이 뽑기로는 잘 안나오는거 같은데 자 합성 갑니다 제발 꽝 꽝 야 근데 유는 황규로 많다 야 오늘 펫포키 진짜로 한 진짜 구라 안치고 만개한거 같은데 안나왔어 한번도 구라 조금 보태서 이야 삐비 야 구라 조금 보태서 만개 뽑았는데 안나왔어 야 요거 가나 아 요거는 물어볼게요 가네 오성하성 갑니다 야 레전드 보물이의 레전드 영티밹 레전드 레전드 가 레전드 유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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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rukt